아기가 태어나면 여기에 머물지 말고 곧장 땅쪽 숲 너머에 있는 루프루가 왜 루프루 가야 해? 그건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거다 배가 고팠구나 암탑에 오리 새끼를 낳았단 거야 지금? 이거 완전 뉴스에 날릴이구만 양계장 암탑이 해찬에 나와 살겠다고 하질 않나? 초록머리를 한 오리를 오리하구라고 안 돼, 안 돼, 안 오지마 너희들 둘은 종이 다르고 생태가 다르다 이 말이지 왜? 좀 다른 게 어때서?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들 너를 싫어한다는 거야 엄마하고 난 달라, 다르다고 초록일 봤다고? 너 지금 마당에 있어, 이러고 있으니까 아냐 엄마 안 돼 초록아, 힘껏 날아봐 엄마가 지켜볼게 조심해 넌 아빠처럼 용감한 파수꾼이 될 수 있어 숨을 충격하는 말이야 어서절, 낱아라 말이야 아으아 고양이에게 손 대지 마 으악 으아악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아 으 There's been ところ whatsoever 깡 imaginary 한글자막 by 한효정